자 박팀장 남식장님 매도줘요 유니코론택 매도줘 자 박팀장 유니코론택 매도줘 60,750원 매도주세요 유니코론택 매도줘 20번 매도줘요 70번 80번 80번 뚫어 유니코론택 매도줘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짧게나마 빨리 끝내자고 그래도 30%는 올려놓고 끝내야지 6770원 계단 산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는 올라가죠 산에서 내려오다가 걸리는 계단까지는 올라가죠 자 매도하자고 윗골에 달고 쪽 빼내줄 수 있어요 유니코론택이 12월 2일 날 매수했어요 정가 매수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이엔플러스 정리에 자 일단 파시자구요 팔았다가 어 다시 들어가더라고 일단 정리 이엔플러스 정리 2차전지 테마로 지금 급등을 올렸는데 익절하고 나오세요 제가 이엔플러스 2차전지 차세대에 이엔플러스 정리 생산 업체로 테마로 지금 들어 올렸는데 일단 실적이 아직 나온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당기적인 상승은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드렸습니다 이엔플러스 정리 생산 업체로